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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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발렌타인을 보내셨나요? 형 초코 많이 받나? 나 초콜릿 안 좋아하자고 이미 얘기를 많이 해놨어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안 받았지 저는 여친한테 받았어요 내가 니 채팅 한 세 번 씹었거든? 눈치껏 채팅 안 치면 되는 거 아닐까? 여친이 직접 만든 초콜릿 입 닥쳐 아니 손가락 닥쳐 오늘 제가 컨텐츠를 할게 하나 있어요 편집자 현석님이 발렌타인 데이트에 딱히 하실 방송 없으면 여자한테 초콜릿 받는 게임을 하라고 게임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임인지는 물어보긴 했는데 말 돌리는 거 보니까 평범한 그런 게임은 아닌 거 같아요 변맛 게임이거나 공포 게임이거나 됐다 됐죠? 이거 공포 게임이잖아! 시발 누가 봐도 피잖아! 여자 주인공 뭐야 저거 여기 뭐 매달린 거야 이거? 해보자 나 공포 게임 전문가야 다리야아 오씨 아씨가 아 뭐지? 아아아아 내보내줘 헛 헛 헛 오 야 닌자 같은데? 헛 헛 오오 아씨 어떡하지 쟤한테 먼저 가볼까? 헛 헛 헛 헛 헤헤헤 헛 헉헤헤 헷헣 헤헤헤 헤헤헤 헉 얼굴 안 보인다 아 얘 꺼지라고 기도를 하는 건가 보다 초콜릿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제 초콜릿이 들어설 얘 같... 뭐야? 어 뭐야 뭐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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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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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타이치인 거야? 공포 게임에서 타이치어 뒤진 거야 지금? 아니 나 파란불이었잖아 근데! 아 파란불이잖아! 빨간불 아니 귀신이 아니고 차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? 빨간불이면 타이치어? 어 진짜네? 어이! 그래! 어떤 게임이든 기본적인 도둑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 조합 근데 웃기지 않냐? 차 한.. 차 한 대 안 보이거든? 아이씨! 아이씨! 깜짝이야 아이씨! 야 동네에서 시선 몇 킬로를 받는 거야 이게! 뭐 이쪽 안 가진다 뭐야 이거? 어 깜짝이는데? 어 뭐야 뭐야 이게 다이야? 게임 끝이야? 어 뭐야 프레스 큐 에디케트 디렉션 업 더 꼴 어? 어이씨 뭐야 아이씨 아이씨 으어어어어엌 이건 잭 tighter 잭 아 인기남 혜안이 크게 한개 받았어요 오늘 오케 오 와야 하수구가 오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와 오 노래 치지마 야 나 저렇게 뛰었는데 처음 봤어 볼래? 어떻게 뛰었는지? 너네가 꼼잡아겠어 저런데가 무슨 여기다 여기다 여기 우리집이야 잠깐만 어이 뭐야 저럴 안에 초콜릿 아우 저 hab 나 나같은거 뿅 나 따라오는 귀신 중 제일 무서운 ketzy 된장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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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에이 에이 아 저거에 존나 많이 왔는데 저쪽이 아니니까 좀 돌아보자 이거 소리 안 지르고 집에 들어가면 벌써 질렀는데요? 야 방금 나왔더니 연기 없던거 같은데? 다른인가? 두번인가? 대출 상환하러 온 카페였어?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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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와봐 하 이쪽이다 가보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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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가만히 주세요 당뇨 걸리겠네 으아앜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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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저기가 집이야 저걸 기점으로 돌아야돼 어? 여기 처음 오는 것인데? 늦었다 어? 뭐야? 뭐야? 뭐해? 이리 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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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사기! 맞나? 으윽! 대충 오른쪽으로 가볼까 이거는? 자! 어 두마리야 두마리! 아이씨 두마리구나 아이씨! 이거 어디로 텔레포트 되는건 아 연기나는데가 최근에 들어갔던 곳이야? 그럼 연기 안나는 것들만 계속 밟아볼까? ого者 아 emotionally 암요움 애요움 으음 으음 은하 나와 어? 다음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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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자마요!! 저쪽인거 같애! 저 귀신을 따돌린 다음에 저를 다시 가야될거 같애 귀신 또 두마디나 좀 보자 어 안돈다 이번에! 이번엔 안돋다 이리로 가는거 맞나봐 어허허허허허 이 뭐야! 야 쟤 뭐야? 소녀시대야? 서른 네개 한번 해봤네? 그니까 거기 맨홀 바로 들어가야돼 쫄지마 내가 쫄아가지고 그런거 같애 아 또 함정이다 여기 많아 뭐지? 어떤 연기로 가야돼? 뭔 연기? 뭔 연기 갈까? 어이 씨바! 저 귀신 연기였구나 엥 여기가 어디지? 나는 멍청한 년이다! 나는 멍청한 년이다! 나는 멍청한 년이다! 여기 있잖아 오! 여기다! 야 여기서! 십자코 가야돼! 소녀시대! 소녀시대다! 기모호 오! 아 여기다 여기 여기다! 오우! 오우! 다시 나갈 순 없어요 오 씨 무서워! 하늘이 바뀌었어! 석양이 진다! 으아아아아아악! 방금 석양이 졌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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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이다! 엄마아! 엄마아! 저 왔어요! 밥은 진밥이죠? 저기 내 화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오우 잠깐만! 오우 잠깐만! 오우! 오우!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쒸.. 똑같은 쥬.. 뭐하네 쑤.. 쪼됐다! 씨바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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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! 오 뭐야! 오 야.. 은별아! 오! 뭐야? 쒸됐다! 계속 계속 니가 바로 여기 왕 넌 저기 밖에 손님 나의 문을 열고 올리는 나에게 이딴 말인다 누구세요? 누구냐고! 어!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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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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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니 씨 집에 와도 게임이 안 끝나잖아 이 새끼들아 건물 없어졌어 엔딩이 이게? 아 엔딩이 이게? 업자쳬겠죠? 없는 회피